롤드컵 안녕하세요. 오늘 롤드컵 문제 출제를 맡게 된 배혜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맨날 너무 칙칙했는데. 헛바닥터스에 제가 또 오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롤드컵 문제는 총 22문제가 100점 만점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제마다 획족할 수 있는 점수가 다른데요. 몇 점을 맞느냐에 따라서 나의 돌덩력이 몇 퍼센트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질문해도 되나요? 마지막 문제만 90분이면 안 줘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열심히 하면 반전의 기회는 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는 게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1등 하신 분한테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는데 이거 이따가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부서 바꿀 수 있나요? 어떻게 저희 선배로 돈으로 바꿔요, 정말. 왜냐면 제가 예전에 여기서 상품을 하나 받았는데 그거 되게 받는 게 힘들었어요. 그랬어요? 꼴등은 뭐 벌칙 있나요? 오늘 사실 꼴등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벌칙은 바로 챔피언 코스프레를 하고 경기를 관람하기! 선배로 형이 아까 내 장식인 것 같은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각오 한 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나 신동진? 질 줄 모르는 남자. 오늘 1등 꼭 하겠습니다. 저는 1등만 할 겁니다. 1등 중요하잖아요. 꼴등만 피할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우승하고 이 영광을 와이프에게 돌도록 하겠습니다. 멋지다, 캠제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롤든컵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기초 영역 문제입니다. 점수는 2점짜리예요. 자, 문제 드립니다. 롤 챔피언 중 가장 마지막으로 출시된 챔피언의 이름은 크산테인데요. 그렇다면 크산테까지 포함한 현재 롤 챔피언의 개수는 무엇일까요? 자, 칠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회가 한 번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답. 야, 이거는 진짜 컨셉이야? 공부 안 한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 컨셉이야? 아니, 이거 근사치야. 뭐 근사치야? 그 차이란색 맞을래? 자, 여러분 이거 1교시 기초 영역인데 지금 1번 문제부터 근데 이거 무대 10대가 진짜 너무 나빠요. 가발 재수 세는 것도 아니고 누가 챔피언 재수를 세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헬리오스님 키랑 살짝 비슷해요. 정답! 정답! 오, 아주 비슷해요. 자, 하나, 둘, 셋! 정답 들어주세요! 정답! 정답! 나님! 정답은 정답은 샤이닌입니다! 왜 이렇게 나와? 왜 이렇게 나와? 아니, 키가 그렇게 나와? 아니, 내가 차이 안 따라서 자꾸! 야, 이거 좀 봐. 야, 신발 벗고 신발 벗어, 신발 벗어, 신발 벗어. 아니, 나와. 비슷했죠, 비슷했죠? 아니, 그래요. 무슨 소리야, 이것보다 업이 몇 갠데?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10초 내에 공허 챔피언 5명을 쓰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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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아니, 안 되는 거 봐! 아니, 빨리! 됐어! 자, 정답은요. 공허 챔피언이 총 9명이거든요.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우사이, 말자, 벨코즈, 벨베스, 초가스, 카사딘, 카이산, 타지스, 후그모입니다. 자, 어디 샤이님 한번 볼까요? 정답! 택핑쟁님도 점점입니다! 아니, 키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뭐, 7점 부터 잡고 있어, 소리에서. 자, 다음은 3점짜리 문제입니다. 2점이었어요. 2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팩창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챔피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정답! 들어주세요! 뭔가? 나 모르겠다. 팩창! 아무도 없어? 혓바닥도 안 되겠네. 오! 플레임! 정답입니다! 오, 당연하지. 나 할머니꺼 아니었어? 아니, 화가 아잖아. 넌 대학이야. 정답은 핵가림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하나 차이로 졌다. 자, 1교시 이렇게 기초 영역으로 달려봤고요. 2교시는 바로 스토리 역사 영역입니다. 오케이! 아! 스토리야, 내가 키가 나와. 역사는 또 내가 아는 거야. 이번에 점수는 4점입니다. 정답을 해주세요. 문제 드립니다! 롤 챔피언에는 각자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다음 중 전의 사귀였거나 현재 커플이거나 혹은 부부가 아닌 조합은 뭘까요? 1번 자야, 라칸. 2번 루시아, 세나. 3번 애쉬, 트린다미어. 4번 럭스, 이즈.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이거는 너무 쉽다. 이건 좀 헷갈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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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재 커플이거나. 네. 부부가 아닌 조합. 오케이! 나 저거 커플이 아니야? 네, 빨리 틀려. 빨리 틀려. 자, 정답! 들어주세요! 이거지? 이거 아닌가? 정답은 바로! 정답은 바로! 4번! 4번! 럭스, 이즈리얼이었습니다! 왜? 아니, 틀렸어? 아니, 나도 틀렸어. 4번 럭스, 이즈리얼인데요. 네, 둘이 사귀는 게 아니라 이즈리얼이 럭스를 장르를 하는 거였습니다. 다야, 라카는 커플이고요. 루시안, 세나는 부부고요. 그리고 애쉬 트린다미어도 부부입니다. 근데 부부였는데 깨지지 않았나? 아니에요. 정략 결혼을 했는데 이후에 좀 사랑으로 발전한 부부입니다. 아, 안 깨들었구나. 아니, 우리 둥치님 오늘 소개팅도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챔피언 중에 이상형 있어요? 미스 포춘 같은... 좀 쎄야 돼. 나는 휘어 잡아야 돼. 나는 진짜 꽉 잡아가지고. 잘 알겠고요. 다음부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주! 혈연 관계가 아닌 조합은 무엇일까요? 1번, 모르가나 케일. 2번, 카사딘 카이사. 3번, 모른 볼리비어 애니비아. 4번, 나소스 레넥톤. 5번, 카타리나 스웨인. 6번, 다리우스 드레이븐.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다. 5, 4, 3, 2, 1. 너 말이구나. 이거겠지. 이번에도 2대 2로 정답이 갈렸는데 정답은 바로 5번. 5번, 5번. 2번, 2번지? 아니, 어떻게 해. 아니, 어떻게 해. 공폭기라. 새가 왔게 해. 공폭기라. 시내피를 이어갔잖아, 시내피를. 오렌이 첫째 형이고요. 볼리비어가 남동생, 그리고 애니비아는 여동생으로 남매 관계입니다. 그럼 뭐.. 그러면 엄마랑 아빠가 되고 그리고 카타리나랑 스웨인은 스웨인이 카타리나의 군대 상관이라고 합니다 진짜 맞죠 그렇다면 이제 3교시 듣기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스포츤을 픽했을 때 나오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 이런 멍청이들 선생님이 다 모르잖아요 이거 힌트예요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문제집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뭔들로여서 정답 보여주세요 그럼 한 번씩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행운은 멍청이들이나 어쩌고 저쩌고? 샤이 형은요? 행운은 멍청이들에게 따르지 않아 행운은 멍청이들을 기다려주죠 야 행운이 왜 멍청이들 위해 그래 정답 제가 하겠습니다 행운은 멍청이를 싫어하는 법이 갠대찌김 정답 해누는 멍청이를 싫어하는 법이지. 캬 이거지. 너무 잘 적어주셨고 다음 문제도 한번 분발해주세요. 다음 문제. 그라나스를 픽했을 때 나오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우리 캡틴제님만 네가라고 적었고 다른 분들은 네 라고 적었어요. 캡틴제님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아무모를 픽했을 때 나오는 음성은 뭘까요? 날 선착해줄 줄은 정말 몰랐어. 찐제님 정답이고요. 그러면 너무 아쉬우니까 상대모사 한번 기회 드릴게요. 날 선착해줄 줄은 정말 몰랐어. 땡. 두 번째로 떠받습니다. 니코를 뵌했을 때의 멘트는 니코를 감당하지 못하는군인데요. 그렇다면 실제 니코 음성은 무엇일까요? 음성 들어볼게요. 니코를 감당하지 못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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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의상은 왜 있는 거예요? 정답! 들어주세요! 네 분 다 5번을 선택해주셨는데요. 앞불기 한 번씩 드릴게요. 다 맞춰서 저런 사람 안 안 맞춰서. 귀여운 목소리가 딱 하나 있었는데 혹시 본인이 녹음했나요? 아 있었는데 본인이 녹음을 하셨는데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혹시 6번 목소리가 좀 어떻게 뭐가 달랐나요? 멋진 게 찍은 거 같은데 그냥 찍어 온...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5번이었고요 1번이 메인 PD님 2번이 개그맨 신규진님 그리고 3번이 전 프로게이머 마이티베어 김민수님이셨고요 4번이 작가님 목소리였고요 6번이 바로 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6번 목소리가 좀 귀여워서 했다라고 하면 점수 드리려고 했는데 독진 객지였다 하셔가지고 오닥 처리하고 계셨는데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에코의 웃음소리는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빵빵빵빵 우와 우와 4분 다 1번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정답은 바로바로 1번이었습니다 다들 잘해주셨어요 4분 다 5점씩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은 수리영역입니다 수리? 수리영역? 여기 다 가방끈이 짧아서 좀 힘들 것 같은데 이제 띄워주세요 자 이 아이템 가격으로 다음 수식을 계산해주세요 근사치로 가나요 이것도? 이거 정확하게 값이 나와있어요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게 얼마야 처음 거 얼마인지 좀 알려줘 그러면 너도 4번째 거 얼마인지 알려줘 이런 문제에 정답은 0이야 100번씩 나오면 0으로 찍으면 됐어 정답을 들어주세요 우와 마이너스 550? 왜 이렇게 나온 거죠? 1,800, 1,300, 마이너스 3,000, 마이너스 1,050, 마이너스 600 아닐까요? 동물사슬이 그렇게 안 비쌀 텐데 그리고 캡쟁님은요? 로아의 가격을 잘 모르긴 하는데 두 번째 건 1,300원이고 제 2,600원, 1,000원, 600원 그냥 벌추 계산했습니다 정답은? 맞잖아! 맞잖아! 영원이었습니다 맞잖아! 아니 캡쟁님 그 안에 틀리긴 했는데 어쨌든 정답이 영원이기 때문에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지 마누라 보고 있지? 마누라 사랑해! 나 맞추고 있어 아이템 가격으로 계산한 수식의 정답은 다 틀렸다! 미술 영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챔피언의 눈일까요? 정답은 0입니다! 이 챔피언의 눈은 칠판에 정어주세요! 디지털 풍화가 너무 심하게 된 것 같아요 라칸 왜요? 그냥 라칸이 저렇게 생겼어요 아 정말! 정답은 라칸! 오 정답! 어떤 챔피언의 콧구멍일까요? 어떤 챔피언의 열쇠일까요? 어떤 챔피언의 귀걸이인지 맞춰주세요! 6교시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요 1등 자리가 좀 위협적일 것 같은데 4문제가 남아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집중해주세요 방금 보신 장면은 희산태의 Q 스킬인데요 Q의 정확한 스킬명은 무엇일까요? 1번 엔드포 타격 2번 엔트포 타격 3번 엔포포 타격 4번 엔터포 타격 5번 엔타포 타격 너무 악질이다 진짜 이거 어감으로 맞춰봐야 돼 엔타포 뭔가 이상하잖아 근데 이거 탈러한테 너무 유리한다고 뭐다 아니다 그런 거 보면 안 해 정답 보여주세요 답이 갈렸습니다 자 정답 무엇일지 볼게요 제발 엔토 4번 엔토포 타격이었어 감사합니다 가장 높은 챔피언 또 남은 없네 Q 챔피언 나오면 연구도 좀 하고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 그거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스킬명 다 얘가 엔토인지 엔트인지 뭐 어떻게 알아? 자 다음은요 8점짜리 문제입니다 카르마가 만트라를 사용할 때 총 3가지의 대사를 쓰는데요 라스리안 옹기 또 다른 하나는 가앤나 티리비 마지막 하나는 무엇일까요? 정답 들어주세요 4분 다 틀렸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엘레사 티리비 다음 문제 그러면 또 자신있게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10점짜리 문제입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실까요? 방금 영상에서 루시안이 빛의 심판을 썼는데요 날린 총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아니 이런 미친? 한 번 보고 찍으세요 네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10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꼴찌에서 탈출하려면 이 문제 맞춰야 되거든요 아 이거 너무 헷갈리겠네 정답 보여주세요 어 뭐야? 뭐야? 자 영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22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혜택님 그리고 플레이님이 10점씩 가져가시게 되셨습니다 네 올 수위가 나리나 이제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요 10점짜리 문제입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라이즈를 주문해주세요 자 방금 보셨던 유저의 티어는 무엇일까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다른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서 다른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페이커인 거 아니야? 정답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써주셨나요? 좋습니다 챌린저 너무 뻔하니까 나는 챌린저야 챌린저라고 쓰셨어요? 왜냐하면 라이즈 콤보를 보면 E를 쓰고 W를 쓰는 게 속박을 쓰는 콤보인데 그걸 안 쓰면서 QW QEQ를 쓰려고 하는 되게 고난이도의 플레이가 있었거든요 호종이 형이 말한 것처럼 일단 라이즈가 스키샷을 되게 잘 쏘고 콤보를 잘 쓰고 잘 맞췄어요 여기서 중력장이 빠진 걸 보고 바로 암모빙을 치면서 Q E Q 그리고 쫓아가는 거 보고 들어가서 Q 하고 평타 쳐주고 이런 거 보면 라이즈 키우는 절대 아니에요 역시 우리 분석 데스크의 자존심 헬리오스님 키트 님도 한번 미니언 열심히 지우고 암모빙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도 맞질할 때 숙박 안 쓰고 그냥 계속 Q로 콤보 넣는 게 굉장히 고난이도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 따라가면서 딜 넣을 거 다 넣으면서 빠질 때 물론 실수가 있긴 했지만 저런 거 챌린저라고 안 나오지 않습니다 군든한 헬리오스님과 캡찡님의 분석이었고 정답은 무엇일지 정답은 바로 정답은 바로 정답은 바로 뭐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한 말씀 네 분석 데스크에 있으신 분들이 좀 더 공신력이 있으니까 잘 알아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말이 좀 나오네요 분석 데스크에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다면 DM 주세요 1등을 위한 선물 나와주세요 자 아주 선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로 나와주세요 받으실래요? 이거 누가 쓰면 되게 그런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플레임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이사 어? 이거 좀 무거운데요? 혹시 안에 좀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2등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점을 차지한 캡틴쟁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그래도 2등 나쁘지 않았다 와이프에게 한마디 와이프 1등은 아니어도 그래도 사랑해줘 열심히 일자라 아니 1등만 사랑하는 세상이야 아 스윗하다 스윗하다 내가 진 거 같네 3등과 4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벌칙을 받을 분은 과연 누구일지 3등과 4등이 단 3점 차이밖에 나질 않습니다 꼴찌는요 35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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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님입니다 사이님 사이님 꼴찌하셨는데 기분 어떠세요? 눈 많이 나빠요 우리 LCK 시청자분들을 찾아가게 되실 예정이잖아요 좋은 모습이니 잘 모르겠네요 곧 찾아뵙겠습니다 헬리언스님 3등 하셨는데 지금 소개팅까지 딱 20분 전에 제가 끝내드렸거든요 어떻게 소개팅 결계 한마디 하시겠어요? 빨리 가야돼요 빨리 6시 반까지 끝내준다고 특별 분으로 배혜지 아나운서님 진짜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에 기왕을 모셔가지고 했는데 도전 롤드컵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렇죠 여러분? 복근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역시 인간 비타민 대혜지 할렐드컵들 오늘 재밌었지? 다음에도 재밌게 한 번 찾아오도록 할게 헛밥 다섯 안녕하세요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지금 찍으면서 지금 찍으면서 까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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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잭스 하면 샤이거든요 많이 내려놨죠? 네 아 역시 또 디스 이즈 샤이가 나왔는데 네 신락스야? 네 신락스 때문에 이렇게 보내실 분이 아니다 잠시만요 아니 안다더니 왜 이렇게 중요해 하하하하 자리자들아 우리 다음에 좋은 얼굴로 또 만나자 그러면 안녕 혓바닥 터스 하하하하 슈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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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쌤